Q. 흑과 백 전체적인 컨셉으로 촬영을 했어요. 뭔가 흑과 백 하면 단조로우면서도 원초적인 느낌을 잘 살려서 표현을 해봤고 여러분들은 하얀색과 검은색 둘 중에 어떤 제가 좋은지 한번 골라주세요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제가 여러분 드리려고 준비해왔습니다. 는 거짓말 받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인트로가 애가파. 인트로를 그래서 마지막에 느낌 완전 좋아서. 집에 가고 싶은 마음으로. 그만해야지 하는 마음으로. 빨리 안 하면 안 끝난다는 느낌으로 하면 빨리 끝날 거예요. 아 근데 저도. 맥주를 너무 많이 마셨어요. 죄송합니다. 애기가 있네. 너무 잘 안 하면 안 해. 진짜 모르겠는데. 너무 잘하는데. 너무 잘하는데. 이거야.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. 지금 탈 수 있나? 안 안 안고. 안 안고. 안 안고 타야 돼요? 이게 토사 타는 거죠. 이거야. 이거 그냥 풀어주세요. 그럼 앞바퀴 들고 막 하는. 어. 아 이거 좋아. 그렇게 타는 거. 이거 아냐. 접지가 안 돼요. 바닥이. 뭐 Oregon. 오오오! 아하하하하하하하하. 떤 dividing realmente 당겼는데? 해하하하하핫. 어하고. 오오오오. 오오오오오오.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안 낀네 먹지 마세요 오 잠깐만 퀴즈맨분 같은데 너무 좋아요 어제 찍은 사진 보셨어요? 모니터는 못하고 스태프들이 찍어준 거 봤는데 엄청 뭔가 이쁘게 나오던데요 찍는 거 재밌으세요? 네 흐흐 작가님께서 너무 예쁘게 찍어주신 것 같아요. 이제 앞으로 이렇게 또 다양한 모습 보여드릴게요. 제가 또 솔로 활동을 곧 시작하는데 다이어트도 열심히 하고 있어서 살도 좀 빠졌어요. 결국 아무튼 즐거웠습니다. 나 이러니까 유튜버 같아. 이제 저도 유튜브를 시작할 거니깐요.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. 지금 정말 몇 년 만에 입에 넣고 시작하네요. 진짜 웃겨. 미국은 패티가 잘 나와서 그래요? 좀 다른 것 같아. 뭔가 맛있어. 여기 마지막에 토스트기에 넣더라. 이거 다 만들고. 아니 제가 차 남겨요? 어. 나무가 이쁘다. 어떤가요 LA의 도시. LA의 도시요? 해가 진짜 센데. 우와 사람들 사진. 잘 나와요. 잘 나와요. 잘 나와요. 어. 어떤 거 이거요? 몰라요. 저는 제 공연을 못 보잖아요. 아 진짜 멋있어요. 그래요? 등장할 때.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정식으로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. 우리 샤이니월드 여러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제가 지금 태민이 태민입니다. 제 지금 태민이 오늘 앨범이 출시되어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저희도 많이 도와주세요 그리고 제 MV, 뮤직비디오 그리고 제 앨범을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하시더라고요? 그래서 그냥 이렇게 넣었어요 이게 제 바뀐 사인 볼게요 감사합니다 네, 이렇게 마무리해야 돼? 갑작스럽게?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길티 퍼포먼스를 보여드릴 수 있는 콘텐츠와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샤이테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형 저거 안 타봤죠? 360도? 네 그거 꼭 타먹길 바라요 진짜 다행히 다행히 진짜 좀 더 같이 네 다행히 이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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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카로도 이렇게 못 부를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이제 마지막 공연만 남겨두고 있는데요. 이렇게 팬분들께서 많이 응원해주시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잘 믿을게요. 네. 안녕. 유튜브에서 많은 분들이 하는 걸 보면서 와 이런 걸 저렇게 하는구나 했는데 내가 할 줄이야. 네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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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말이야 또 놔? 왜? 무슨 말이야 또 괜찮아? 사랑하고 나 사랑하고 나 아멘 저와 이방이 시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한국생이 이렇게 하는 게 영원히 우리 아끼를 통과했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도움이 되어져서 너무 고맙고 저 한국생 여러분들을 임밀 기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유행하는 거 알 수 있겠지? 네. 네. 어우 좋습니다. 역시 엄청난 대학팀 기사님 ANR 여러분 너무 보고 싶었어. 점심 나갔어요 저. 새벽 돼가지고. 아 진짜 이거 녹음하면 새벽 1시네. 다 좋았어! 됐습니다. 이거 샤이니크 거군요? 맞아요. 보라 샴푸 해가지고. 보라색 됐어요. 보라돌이. 여기 신기하다. 렌즈를 바꾼대. 눈두덩이에 눈눈 그려있어. 뭐 사왔어? 어? 아. 마시던 거잖아. 여긴 마시던 걸 팔더라고. 아 그래? 나 많이 부러워. 정답트. 정답. 정답. takn. 정답. 다행이 진ys. 정답. 정답. 보라색. 총. дела. 정답. 종. 그럼 그 추억. 네. 약간 건망자죠? 또 색다른 거울을 하게 되어서 색다른 컨셉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오랜만에 제가 이렇게 팻 분들과 멤버들과 함께 작업을 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웃고 계속 웃고 있더라고요 약간 입이 귀에 걸려있다고 하죠 그랬죠요? 그래가지고 아니 너무 이틀 때 셋째 날이 남았는데 기대가 많이 되고 또 이렇게 오늘처럼 즐겁게 다치지 않고 파이팅! 파란색 이 블루 슬픔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또 신기하게 오늘 마지막 촬영을 장식하게 되었는데요 네 마지막 3일째 촬영 파이팅하겠습니다 앞에 주시면 해주세요 카메라 주시면 되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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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